구독 부탁드려요 참깨 한입에 처음 먹어보는 더 맛있어요 버섯은 매콤하고 쫄깃하고 쫄깃해요 매콤하고 지구한 맛이에요 또 매콤하고 더 맛있네요 매콤하고 쪄쪄쪄쪄요 너무 잘 어울려요 쫄깃쫄깃 이번엔 초콜릿 달콤해요 달콤하고 맛있을 것 같아요 오돌뼈 치즈볼 치즈볼 치킨을 좀 더 좋아해서kin 한입에 드셔보세요 fort 아이스크림이 정말 맛있어요 그리고 우유 맛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우유는 매운 맛이에요 너무 맛있어요 쫄깃쫄깃 전체적인 식감은 너무 좋아요 쫄깃쫄깃 초콜릿 초콜릿 바삭한 식감이 좋아요 삶은 팽이버섯 초콜릿 초콜릿은 신선해요 치즈가 엄청 달아요 치즈가 아주 부드러워요 초콜릿 마요네즈와 미니먹고 아이스크림 한입 맛있다 바삭바삭 초콜릿 바삭바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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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소스와 함께 먹으니 맛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 맛있어 이 소스는 너무 맛있었어요 오늘의 영상은 영상에서 만나요!